향토기업인 주식회사 무학이 창립 90주년을 맞아 1일 창원봉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최재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90년 역사를 지닌 무학을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창립주인 최위승 명예회장과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기관단체장, 지역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주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무학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좋은데이 나눔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역공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